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나 분쟁으로 세계가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지정학적 판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우크라나 대리전에 질금질금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러나 러시아를 제압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기지도 못하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브레이크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인터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역사 인류학자 이마니엘 토드가 2023년 1월 10일 르 피가로지와 가진 인터뷰입니다.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이 이런식으로 우크라나 전쟁을 밀어보시면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의 국력이 치명적으로 약해져 제3차 세계대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3차 세계대전은 가설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답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마니엘 토드는 우크라나 분쟁은 미국에 있어서 실존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피폐해지면 세계금융에 대한 미국의 그립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크라나 분쟁이 실존적이라는 그의 의견은 시카고대학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의견이와는 1년 상반되는 것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러시아에서 우크라나 전쟁은 실존적이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지건 말건 결정적인 이익이 달려있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마니엘 토드는 프랑스인이고 미어샤이머는 대서양 건너 미국인이기 때문에 체감하는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의견은 상반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마니엘 토드가 좀 더 절실할 뿐입니다. 이마니엘 토드는 조 바이든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질사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우크라나 분쟁이 미국에 실존적이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프레젤, 깨어지기 쉬운데 반해 러시아 경제는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국체제는 나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드는 러시아 경제가 나토의 경제력에 맞서 든든하게 이겨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토의 경제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는 군사동맹인데 무슨 경제력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1월 10일 유럽연합과 나토는 옌스 스토템데르크 나토 사무총장, 샤스 미셸 유럽이사회의장, 워즐라 폰데얼라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두 기구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우크라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행위자에 대해 도전받고 있으면서 러시아와 중공을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는 그놈이 그놈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이 나토에 들어가 있다는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미국에 휘하라는 것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세르기의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나토 초대 사무총장인 리스메이경이 공식화한 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의 기본원칙은 러시아는 배제하고 미국은 내부에 그리고 독일은 아래에 둬야한다는 식이라는 겁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민도 유럽연합 나토 간 선언은 유럽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유럽연합을 속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토 유럽연합의 선언문은 유럽연합이 미국의 이익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나토에 종속됐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이만열 도도는 미국이 전세계적 영향력이 수퇴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국이나 다름없는 유럽, 일본같은 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추구해왔지만 유럽이 이제 몰락함으로써 미국 자체도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럽이 망하면 혼자 망하는게 아니라 길게 보면 미국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장기간에 걸쳐 제재에 굳건하게 견디고 유럽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고 이만열 도도는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러시아가 중공의 도움을 받아 생존하게 되면 미국은 전세계에 대한 금융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고 거대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지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우크라나 분쟁이 실존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우크라나의 수렁에 빠져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고우할 수도 없는 진퇴양란의 상태라고 이만열 도도는 말했습니다. 이만열 도도는 우크라나 분쟁이 국가들의 부와 생산능력을 계량화할 수 있는 실물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2014년 서구의 배러 제재 이후 러시아의 밀 생산이 두배나 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해서 세계를 주도하게 된 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물경제가 금융서비스 경제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음을 우크라나 분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국력을 키워왔고 이는 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굳건하게 전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 분쟁이 소모전으로 이행하면서 러시아와 서구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서방은 이른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서플라이체인이라는 것을 만드는 바람에 무기도 제때 적정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싶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서플라이체인 구축이란 명문으로 그 구성부분을 대부분 아웃소싱했기 때문입니다. F-35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도 모든 부품이 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무기들도 반도체 칩이 다른 나라로 이전된 서플라이체인에서 나옵니다. 물론 서방은 자기네들 무기가 첨단이라 쉽게 뚝딱뚝딱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부품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다릅니다. 반도체가 그리 정교하지는 않지만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 조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국산을 대충 써도 되고 중공세를 홍콩이나 제3국으로 거쳐 수입하면 그만입니다. 서구가 우크라나에 대해 찔끔찔끔 무기를 보내주고 있지만 러시아는 전차, 보병전투자, 크루즈 미사일을 벽돌 만들어내듯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의 효율성에서 서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마니엘토드는 인적 자원과 교육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러시아보다 두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우세합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은 불과 7%만 공학전공이지만 러시아는 25%에 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같은 공학전공인력도 상당 부분을 미국인이 아니라 중국계나 인도계에 의존합니다. 당연히 국가권이나 충성도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우크라나 분쟁을 틈타 유럽의 동맹국을 희생시키면서 단기간의 이익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동반 몰락하고 있다는게 이마니엘토드의 논지입니다. 이같은 국제정세 분석은 우리도 잘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도 거듭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